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토탈리 업트레이드 바틀 시뮬레이터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병맛전쟁 어떤 컨텐츠를 또 준비했느냐 오늘은 최종전 진짜 어벤져스 엔드게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바로 어벤져스 VS 원펀맨 아 이 원펀맨을 과연 어벤져스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상 원펀맨 뜨면은 타노스도 이 핀거 한번 튕기기 전에 바로 뚝배기 받고 날아갈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어벤져스도 소환을 했고 일단은 원펀맨과 대결하기 전에 어벤져스들의 엄청난 위력 못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들의 위력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렛츠고 뿅 출발합니다 바로 도로 뛰어들면서 캡틴 아메리 워커와 함께 번개의 대 그리고 위쪽에서는 저는 알바이언맵 후우우우오 그리고 착실히 뒤쪽에서 호크가이가 딜을 해주고 있는거 맞니너 어 잠깐만 넌 너무 맞는거같다 하지만 또 헌크가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구요 빠바바바밤 오와 번개티고 막 레이저 날아다니고 쯧쯧쯧쯧 This is Avengers 자 그렇다면은 치어리더들에게 응원을 한껏 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속이 좀 빠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태봅시다 힘내라! 힘내라! 이기는 편! 의린 편! 오우야! 오다다다다! 오다다다다! 오우! 하지만 번개 어택 맞고 멸리르 어택 맞고 아아! 치어리더들 싹 쓸려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응원의 힘도 소용이 없네요 그냥 터지는 그림입니다 아무리 봐도 빵빵빵빵빵 오우! 이렇게 어벤져스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오늘의 또 대결상대 최강이라 불리우는 사나이 원펀맨 사이타마 등장입니다 원펀맨 위로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사이타마 보통 모드에요? 지금 보통 펀치를 날려볼건데 잡아낼 수 있을지 봅시다 출발! 뿅! 자 바로 순간이동에서 우와! 다 튕겨네! 뭔데 이거? 좀 심한데요! 온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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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아아아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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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좀 아니잖아? 진? 팡팡팡팡팡 취미로 희어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자 요렇게 해서 워벤져스와 런펀맨이 어떤팀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렸구요 드디어 본 대결 들어갑니다 어벤져스 vs 워벤펀맨 여러분들이 보고싶었던 그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갑니다 렛츠고 뿅 짜가 바로 순간이동해서 워벤펀맨 날라 잠깐만 올 판방이야? 와! 순간에 들어서 다 팽니다! 캡틴 아메리카, 사마, 토르까지 그 와중에 다 튕겨내 파다다다다다 와... 말이 안 돼 이거 보통 모드로도 어벤져스들이 못 이기나요? 아니 근데 이거 아... 원펀맨이 아이언맨 공격을 튕겨내느라 저 공격을 못하네요? 아닌가? 때렸나? 아이언맨이 딴다한가봐 생각보다 오케이 오케이 펜다 펜다 태바리아 와 근데 이거 튕겨내는거 장관이다 아주 무슨 탱잉 탱잉 광산검 튕겨내는거 같네 탱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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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최종전을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과연 어벤져스들 이렇게 가볍게 원펀맨 사이타마에게 무너질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들에게는 동료가 있어요 일어나요 병사여 보통 펀치로도 이 정도인데 진심 모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최후의 전쟁 진행해보겠습니다 다 불러낼게요 다크니스카까지 앞쪽에 뿌려줄거구요 대신에 사이타마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심모드로 들어갑니다 슈퍼 원펀맨 등장 자 총축동 갈게요 아 이거 싹 다 불러야돼 진짜 센 놈들로만 해야되는데 자 먼저 오크 서버넌 저 뒤쪽에서 물량을 채워줄 엄청난 유닛입니다 슈퍼로봇 3만원짜리입니다 부조 무려 슈퍼로봇까지 뒤쪽에 깔아주고 데몬킹 2만원짜리 쫘악 깔구요 와 135만 실화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최종전 치르는 그런 느낌인데 슬슬 1차 방어선 이게 1차 방어선이에요 어벤져스들은 이 중간에 배치하죠 시작부터 죽어버리면 안되니까 어 떡대들 이야 떡대들 제일 앞에 세워놓고 어그로 쫙 받아주는거지 센세이 원거리 쫙 지원해주구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오크들 계속 소환해줄거에요 그리고 비밀병기거든요 이거? 아이언맨더 한 번에 당할뻔한 그런 엄청난 유닛입니다 최후의 정쟁 어벤져스 엔드게임 진행해보겠습니다 야 미쳤다 이거 이본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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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모드도 그렇게 빡세는데 지진 모드에 들어간 슈퍼 원퍼맨 사이타마 과연 이길수 있을까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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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들 뭐야 암 암 암 암 암보여 어 어 자이언트와 최강의 생물들 총출동 갑니다 지금 보니까 막 하나하나씩 날라가고 있어요 이미 어벤져스들이 할구 죽은거 실화냐? 자 일단 아이언맨은 살아있는거 같습니다 으아아아아아 시체들이 녹아납니다 으아아아아악 몰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신모드에 사이타마 진심 펀지 한 방 맞고 정신 못차리고 애들이 그냥 후두두두두 터지는 모습을 보실수가 있어요 예 자 얘 비밀병기인데 그 저번에 그 활 어디갔어 활 겁나 센거 쏘드만 왜 안날려 뭐야 다 녹아버립니다 와 진심 모드에 사이타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놀이 밖에 없습니다 우와 사이타마 미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과연..이길 수 있습니까? 아 뭐야 어떻게되가는지 모르고 싸움이 하하하하하 콩콩 와... 위쪽에 개는 날라다니고 있었네 야 활약이 겁나 화려해 멋있다 보는맛 쏠쏠하네 아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의문의 캡틴 아메리카 하하 아직 살아있었어 너? 보이자! 하지만 등장하자마자 가만! 확실히 몸빵 쎄! 오래 버티는건 보석도 음.. 부들부들 제일 할만한게 아이언맨이었어 진짜 어벤져스 주인공은 아무리 봐도 아이언맨이야 이거 봐 진심 모드인데도 할만해 잘 버티는거 봐 나루토 한마리 남았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대결 빵빵빵빵빵빵빵빵 뭐야 저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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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펀맨씨 사이타마씨 사이타마씨 사이타마 그는 날지 못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낙살하니 싫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